우리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준비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시간이 오니 우리 주님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조안해서 기쁨으로 충만히 눈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넷 고생들과 함께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안 틀렸어요?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대 점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대 점수 10장 고린대 10장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11절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 안 하고 제가 특히 갔다 온 얘기 할 거예요 설교 많은 분들이 설교를 생각할 텐데 오늘 설교가 아니고 특히 갔다 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다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는 드린 건데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고요 세계 지도에 터키가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 게 이스라엘에 갔더니 얘기 다 못했어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 다시 터키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만져줘야 되는구나 만져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렇게 멀지 않은 글인데 그러나 이게 여기서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 이라크, 여기 이란이에요 이 주위 상황을 좀 알아야 오늘 얘기가 조금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터키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빌리브들이 여기 있어요 메시지 믿는 자들이 터키의 교회가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교회 중에 이스밀이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 지금 이 정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메시지 교회를 제가 떠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중동 지역인데 전부 모슬렘 국가예요 엄청나게 강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 모슬렘 국가에 우리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고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여기 저기 여기 미뿐만 아니고 그리스에서 로마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에 캐톨릭이 완전히 집에 있는데 여기에 메시지 교회가 있는가 하고 또 찾았어요 쭉 찾아서 보니까 있어요 있고 터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요 있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 형제들하고 다 연락이 닿고 닿았는데 여기는 못 갔어요 이번에 못 갔는데 어쨌든 언제나 한번 갈 거예요 여기 형제들 만나볼 건데 어쨌든 각 지역마다 이 메시지 빌리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신부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나라마다 있는 거죠 제가 만나고 왔단 말이죠 그 환상 가운데 그리고 제가 터키에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있거든요 다 찾아서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터키 지역에 쭉 가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 쪽이 지금 일곱 교회에 제가 터키에 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요구사가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나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고 싶은 게 제가 얘기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고 이번에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었을 때 일곱 교회 시대에 있는 터키를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 들어왔을 때에 제가 밤새워서 읽은 게 일곱 교회 시대 강의입니다 이 책이 지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고 제가 즐겨 읽는 책이고 수없이 읽어서 지금 제가 제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글자 글자가 그래서 제가 일곱 교회 여기를 가고 싶었어요 일곱 교회 지역을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가기 전에 쭉 봐서 여기 보면 지역마다 설명이 돼 있고 사자가 들어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엄청난 많은 자료들을 하나님이 제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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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여기 쭉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면 터키고요 터키에 지금 제가 우리 중요한 거는 사색지도 중요한데 이 현재 있는 메시지 빌리브들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있는 메시지 빌리브들이 믿는 누가 어디에 있냐 그냥 데니즐리라고 하니 지금 이 앙카라가 요 위에 있어요 요 놈이 가려 버렸네 요 놈이 요 앙카라가 수도인데 더 중요한 곳이 저쪽 이스탄불 요 위에가 이스탄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조금 내려볼까 보이려나 내려볼게요 아 있네 보이네요 보입니까 여기 앙카라에요 여기 수도에요 터키 수도인데 여기는 별 그게 없고 이스탄불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기도 관심이 없어요 수도에도 저는 관심이 없고 여기 관심이 없고 저는 여기 관심이 있다고요 여기 이쪽에 일곱 교회가 여기에 지금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일곱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쭉 비행기를 타고 쭉 가가지고 이스탄불로 가서 이즈미르로 여기로 가서 여기가 쓰므나 지역이에요 이즈미르라는 곳이 쓰므나 항구도시죠 우리 여기 지금 일곱 교회시대 강의 여기 보면 쓰므나에 보면 쓰므나만 입구에 앱에서 약간 북쪽 위치가 있고 쓰므나는 아주 훌륭한 항구가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면 이 메시지 일곱 교회시대 강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여기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이론적으로 근데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쓰므나는 아주 훌륭한 항구도시고 수출품으로 유명한 상업적 중심지역에 따져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 터키의 세 번째 되는 도시예요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수사학, 철학, 의학, 과학 학교들과 정강 건물들로 인해 돋보이는 곳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있어요 터키에 가보면 눈만 돌리면 전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 탑들이 보이는데 사원들이에요 모습거들이에요 모습거들 우리나라 한국에 보면 이리 보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제가 이걸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십자가 보이는 것만큼이나 이 나라에 가보면 타워들이 후뚝후뚝 서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 모스크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롤롤롤라 그러는데 딱 잠을 깼는데 그냥 기도 소리예요 모스크에서 전부 일제히 방송을 트는 거야 전국에다가요 그건 관광객인데 그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관광객도 깨우는 곳이 특혜예요 새벽에 6시인가요? 제가 녹음을 다 해놨어요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소개니까 그 정도로 모슬림협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근데 그런 모슬림 국가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슬림 국가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부터 해서 교파가 싹 들어가 있고 요하의 정인까지 들어와 있대요 샤인이라고 하는 형제님하고 제가 교제를 나눴는데 그 형제님은 여기 어디에서 이란 이란에서 넘어온 형제님이에요 이따가 내가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 보여드릴 텐데 이 사역지도 중요한데 현재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 시리아하고 지금 시리아가 내정 가운데 있죠 전쟁통에 있어요 여기 여기서 내려온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이란이 있죠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도 넘어온 우리 그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메시지 빌리브들이 이란에서 메시지를 믿어서 메시지를 믿어가지고 그리고 이 이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밖에 나가서 못 전해요 이스라엘에서도 못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못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몇 형제님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 가서 그랬다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님하고 제가 나누었는데 절대로 밖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우리는 지금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오늘도 우리 책자 나눠주고 그랬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철에서도 밖에서도 물론 전철에서도 지금 그러면 잡혀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전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적은 자예요 적은 자 우리 같은 이런 적은 무리들이고 다섯 명, 여섯 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도 테라비브에서도 그 적은 무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명, 여섯 명 우리 이런 무리들이 여기저기 각 나라마다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리가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그런 무리가 있고 테라비브에도 이스라엘에도 메시지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메시지 교회가 메시지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우리보다 한 곳은 우리보다 더 넓어요 넓은데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거기는 아랍인들이 꽉 차 있는 지역입니다 아랍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테라비브 한쪽 구층에서도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들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늘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터키에 가서 이즈미리에서 이쪽으로 저희가 차를 타고 쭉 가서 이즈미리에서 어디까지 가든 데니즐리 이렇게 갑니다 데니즐리 여기에 메시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임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일곱 교회가 여기 보면 에베소 셀측이라는 지역이에요 서머나 이즈미르 버가모 베르가모니 그 다음에 알카샤 두라디라 사데 셀디스 살리아 살리리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알라시얼 그 다음에 라우디시아 데니즐리에요 이 데니즐리 여기에 지금 메시지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라우디게이아입니다 옛날 이름이죠 옛날 라우디게이아고 현재 이름이 데니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명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나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오스만 터키부터 해서 비산틴 시대에서 많은 정복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들어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 있는 데니즐리인데 라우디게이아 지역입니다 그 옆에 히어로폴리스 제가 사진 보여주신 우리 단톡에 올려놨죠 그게 이 지역입니다 라우디게이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라우디게이아와 히어로폴리스에 있는 믿는 자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빌리포 제가 얘기했을 때 있죠 말씀 가운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 후예들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후예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알렐루야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적은 무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메시지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게로폴리스 여기 지금 일곱 교회 시대 여기에서 데니즐리 여기에서 메시지를 들고 있는 무리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이신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하신 형제님이고 단임 목회자입니다 단임 목회자고 여기 데니즐리 교회 그 다음에 통역자 형제님이시고요 제라 형제님 그 다음에 여기 형제님 아들이고 저거 우리 소외 자매고 요소아가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 지금 호텔에서 만난 이 형제님 굉장히 귀한 형제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이 제라 형제님이 굉장히 귀한 형제님입니다 이란에서 여기 지금 이란에서 메시지 받아들이는 형제들이에요 이란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이란에서는 거기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핍박을 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만 받아들이면 예수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알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얘기를 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 형제님의 그런 메시지 전하는 그 형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순준 교회에 있다가 처음에 어디에 계시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느 날 이 형제를 통해서 온 이 무리 가운데 있는 형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선무선자 성의 이름은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그걸 딱 받아들였는데 아 저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말씀대로 맞더라 이거죠 이란에서 이란에서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란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는데 근데 부인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부인의 간호원인데 이란에 있어요 이란에 있는데 혼자서 지금 그 가운데서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믿으면 일단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얘 지금 학교 못 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이 아니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은 그래서 이란에서 이 터키로 넘어오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국가적으로는 탄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탄압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흐름회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학교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와서 지금 이 형제들은 망명자 지금 그런 신분입니다 이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망명자예요 유엔에서 나 이리 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지금 그냥 그냥 지금 망명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서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깊은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뜨겁고 진지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예배 드리러 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예배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크기예요 크기에 그게 지금 사무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거죠 전부 무슬림이고 지금 이 건물이 있는 그쪽 옆에도 사진 다 찍어서 지금 못 보여요 조금 이따 가는데 무슬림이 서 있는 거예요 큰 무슬림 무슬림이 서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이 단일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 딱 제 사진 미국에도 그러고요 이스라엘에도 그러고요 제가 가장 지금 우리도 저기 있죠 우리도 들어오면 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내가 올려드렸죠 단톡에 이스라엘 그 모임과 우리 메시지 교회에서 다 하나같이 미국 모임에도 미국 교회 지금 모임에도 보면 똑같이 미네수타 거기도 호프만 모임에도 똑같이 저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다 사인이죠 사인 우리 믿는 자들의 사인입니다 유적지에 가보면요 이 터키 지역에 쭉 제가 유적지를 전체에서 쫙 돌아가보면 그 가운데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표시가 있어요 십자가 표시가 있고 알파 오메가 표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그런 표시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해 놓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이 여기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러죠 들어가자마자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구나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사진 하나로 예배당의 사진 하나로 모임의 그 사진 하나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타 치는 형제님이십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안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동영상은 있는데 시간상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통역하고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다 대부분 이란에서 넘어온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대부분 이 자매님 레베카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상당히 말씀 가운데서 상당히 그 시간에 저는 몰랐는데 여기 아들이고요 여기 아들이고 나중에 우리를 초청해줬어요 우리 가정을 초청해서 저녁에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자매가 이따가 사진에 나올 텐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가 와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와야 되냐 한 가지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 그걸 들고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가족들 애들이 힘들지 않았냐 애들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힘들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밝고 기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유엔에서 이렇게 가 그러면 가야 되는데 지금 한 3년 내지 5년 걸린대요 그 망명 그 신분에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진지하고요 아주 말씀을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다 들고 나면 의자 싹 다 옮겨놓고 여기 이제 인이 예배당이고 이쪽 옆에는 교제실이 따로 있고요 옆에 이 인 뿐만 아니라 여기가 교제실입니다 같이 여기 음식이 있죠 교제실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저쪽에 가서 만날 신부들입니다 중동 신부들 귀한 자매들입니다 귀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이고 귀한 자매들 여기는 아까 사인 형제 부인입니다 단임 목회자 부인이시고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만나고 그냥 이렇게 가지만 이분들은 목숨을 내놔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메시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게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지금도 그런 지역이에요 예전에 예전에 열두 사도들 중에 그런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요한 게시록을 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남겨놓은 사도 요한 외에는 대부분이 다 지금 순교 사역을 한 자들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형제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 형제 맞고 자매님이신데 이 형제님 우리 초청한 형제 자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가족들을 위해서 터키로 일단 온 거예요 터키에서는 일은 할 수 있답니다 일은 할 수 있고 망명자로서 일은 할 수 있고 그래서 터키로 나온 거죠 그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머나에 간 메시지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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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교회 제가 저 때 한번 보여드렸죠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지 교회들 우리 신부교회 제가 여기 지금 파일을 올려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테라비브에 있는 메시지 교회 이 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 이 형제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형제님인데 여기 계신 이 형제님 상당히 제게 많은 인상을 주셨어요 아주 헌신지긴 형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형제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랬는데 정말 이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 안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질문이 뭐 이 형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통역을 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님이 정통 유대인 가운데서 여기 이 나라에 가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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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수 얘기하고 뭐 하면 잡아 가두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 형제님이 두려움이 없답니다 어디 가면은 누구한테 가면은 얘기를 한대요 예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 그리고 야 메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메트 형제님처럼 야 그저께 가면은 막 그냥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님이 자긴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 얘기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얘기해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동하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갔는데 이 형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앉아서 지금 교제 나누는데 이 형제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여기 지금 몇 명 돼요? 한 대여섯 명? 여기 자매님 한 분 일찍 가시고 여기도 지금 한 여섯 명, 다섯 명, 여섯 명 우리하고 똑같죠? 똑같은 우리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5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다고요? 500명, 500만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지금 한 명이에요 할렐루야 500만 명 중에 우리 지금 5천만 명 중에 여기 여섯 명, 다섯 명 백만 명 중에 하나 믿는 메시지 상당히 귀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아직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아니 메시지에는 동물들은 혼이 없다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어떻게 동물들이 있냐 재미있죠? 그리고 자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여기 동물들이 혼이었다고 돼 있지 않냐 여기 보니까 장색이 드러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생명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혼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잘못 번역이 돼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상당히 질문을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죠 질문을 들어보면 이 형제님이 뭐 그러죠 그래서 메시지에서 우리 부모님의 환상 가운데서도 동물들이 거기 있는 거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 형제들이 정말 귀한 형제들입니다 귀한 형제들이에요 이 자매님 아주 귀한 자매예요 크리스티나 자매님인데 이름이 몇 개국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부르고 한국말로 부른 거 제가 올려놨죠 우리 가기 전에 벌써 준비해갖고 자기들이 우리 온다고 특송 준비해놓고 우리 메스 행정님 오신다고 특송 준비 안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열성이에요 열성 특송을 부르고 그러고는 한국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으로 우리 소유자매하고 아주 가까이서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우리 지금 가야 되고 저는 지금 여기 지금 가운데 서로 교제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마음이 상당히 좋은데 이스라엘에 한번 더 가보고 싶어요 더 가서 이 무리 가운데 같이 더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이스라엘에 더 가고 싶은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온다고 특별히 너무너무 귀한 모임입니다 여기 지금 브랜드님 사진 보이십니까 여기 제 방에도 지금 이 사진 있는데 이 사진이 보이죠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사진 탁 보면 이스라엘에 어디에 지금 이런 지금 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전부 뭐 그런 뭐 커티드럴 큰 그런 성전에다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지 다 근데 아파트에 그 조그만한 아파트에 굉장히 비싸요 테라비브가 그 조그만한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부들이 있다는 거죠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새로 찬송 부르고 조그만한 모임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보세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찬송 부르는 거 가지고 다 이 모임은 또 다른 모임인데요 그 옆에 테라비브의 인도에서 온 형제들입니다 이 모임이죠 여기도 똑같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모여서 친척 데리고 가족 데리고 그래요 여기 단임 목사 형제님이시요 우리 진주장님이 뭐냐 물어봤는데 홀리 홀리 홀리라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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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이 십 분이네요 자 이거 조금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일곱 개의 시대에 있는 이 내용이 서문화 제가 서문화를 가면 이게 왜 이렇게 그었냐면 이게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며칠 안 되고 며칠 만에 이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 하니까 그 안에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돌 것인가 그랬는데 반모서 몇 가지 저는 관리 계획을 하고 갔어요 반모섬까지 그러니까 서문화로부터 시작해서 이즈민이죠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메시지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다 보고 메시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하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 골레스 이쪽에 그 지하 교회를 보고 그리고 예배소를 와가지고 반모섬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걸 제 계획이었는데 서문화 교회 갔다가 여기에서 몇 번 보고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러 가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두라디라 4대 빌라델비아 여긴 갈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근데 에베스까지 둘러서 그렇게 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문화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라우드게이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라디라를 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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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다 다녔어요 다 다녔서 다 봤습니다 먼저는 서문화를 먼저 볼 거예요 에베스보다도 서문화를 먼저 여기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서문화는 항구다 돼 있습니다 항구로 돼 있었다 항구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서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즈미르인데 이즈미르가 항구지역입니다 항구지역 이즈미르는 항구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항구입니다 항구의 높은 곳에서 찍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겁니다 이즈미르의 서문화 서문화는 항구의 도시다 돼 있습니다 새벽이죠 항구도시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서문화의 사자가 누군지 아시죠 서문화 서문화 바울 그 다음에 뭐예요 이래노 마틴 바, 이, 마 그렇죠 마틴 바울 이래노 그 다음에 마틴 그렇죠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래노입니다 이래노 사자가 이래노인데 이래노는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스승이 폴리캅 폴리캅 스승 요한 요한의 스승 예수님 예수님 요한 폴리캅 이래노 여기 서문화 교회 시대에 사자가 이래녀라고 돼 있습니다 이래노 그 이래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래노 그 다음에 이 이래노는 위대한 성도요 믿음의 용장이던 폴리캅의 제자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폴리캅 그래서 이 서문화에 가보면 폴리캅 교회가 있어요 폴리캅이 순교했던 지역입니다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던 지역이고 그 당시에 여기 유대인들이 많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많은데 제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도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유대인 해당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모스크들 중에 모스크들 중에 모슬렘 중에 유대인 유대인 해당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 그러니까 메시지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메시지에서 보면 한국 페이지 124페이지 서문화에 보면 서문화는 훌륭한 한국 도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서문화의 처음 감독의 자리를 맡았던 폴리캅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홀로코스터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테톨릭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실 초대계에 넘어가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행진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우리 지금 믿음의 선조들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폴리컵을 화장시킬 장작 등미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옮기느라 그들의 거룩한 날 토요일을 범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고 로마인들보다도 더욱 심하게 그리스도교를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이 폴리컵에서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폴리컵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친구였어요 아이 때부터 친구죠 친구였는데 그 친구 총독이 와가지고 야 예수를 한 번만 딱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꺼내줄게 내가 84세까지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와 함께 왔는데 나를 알아줬는데 내가 모른다가 오늘 얘기할 수 있겠냐 친구야 한 번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살아날 건데 여러분들은 폴리컵에서 숨겨있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 넓어서 도망가지 못했고 너무나 신중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숨겨주고 그 행위 때문에 헝부를 받을 것을 용납하지 않아 자신을 죽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돌라고 얘기했고요 전 시대의 성도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라는 청을 거절하고 자유로운 양심을 지닌 채 죽었습니다 그는 기둥에 세워져 있었고 그의 부탁으로 묶이지 않은 채 불이 당그려졌습니다 불은 그를 닫지 않고 그의 몸 밖으로 구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로 찔려 칼로 찔렸습니다 그러자 물이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와 불길을 끄습니다 그의 가슴 가슴에서 나와 흰 비둘기의 형태로 떠나는 것이 실제로 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한 순교의 그런 폴리카비 순교한 바로 그 서문화 그런 장소입니다 이건 쭉 여기 보이죠 이건 항구고요 항구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이즈미리아 항구 즉 서문화의 항구도시의 모습이고요 제가 아까 조금 보여드렸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조금 여기 여기 지금 폴리카비 순교한 바로 그 교회입니다 폴리카비 순교 지금도 거의 2000년대였죠 지금 이 교회가 그러면 90몇년도에 순교하셨으니까 55년도에 순교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2000년이 됐는데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 교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즈미리의 이즈미리의 한국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다 여기 안쪽입니다 여기 아까 이즈미려 서문화의 폴리카비 교회 안쪽 입구고요 입구 앞에 보면은 예수님 성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의 모습이고 안에 보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근데 전부 전통적으로 그에서 카톨릭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어쨌든 어쨌든 여기 안에 여기 앞이가 지금 예배당 단입니다 단 바로 옆에 왼쪽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이게 폴리카비고 순교 할 때 그 지금 사진입니다 예 그 이후에 벽화를 해가지고 쭉 천정화를 해서 전체 다 지금 사진들이 다 있어요 지금 폴리카비 순교 당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가 그렸는데 자기 자신이 여기 지금 있고 그러죠 불길이 있는 모습이고 기둥에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크죠 전체적으로 이게 다 지금 천정의 천정의 전체 지금 성경 내용을 전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지금 예배당입니다 폴리카비 형제님이 이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이 모임의 감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 길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순교의 길입니다 이렇게 입구고요 옛날에 이 예배당의 모습 다른 또 사진입니다 여기 바로 입구 바로 밖에서 있는 폴리카비 성 폴리카비다 이렇게 적어놨죠 입구 모습입니다 바깥의 모습이고요 지금 돌아가면서 제가 찍어서 온 겁니다 종탑 조금만 떨어진 데 보면 모스크들이 있어요 조금만 나가면 또 주위에 그런데도 아직도 그 가운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안에 이미 기도하고 있고 안에서 지금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여드릴게 여기에 제가 이스라엘 해당을 제가 마지막으로 어두운 데도 찾아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 회당입니다 여기 면도 가까이 가보면 여기도 이렇게 해놨죠 여기 보면 예 이스라엘 잘 안보이는데 어두워서 찍어서 그래요 밤에 지금 뭐 가야되는 상황인데 차는 대놓고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가지고 확 가서 찾아서 벳 이스라엘 시내고 이렇게 해놨죠 이스라엘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회당 이렇게 입구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분한테 특히 여자분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대입니다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 여기 보면 건물에 보면 저 위에 뭐 보입니까 그 위에 이거는 다윗의 별 맞죠 정확하게 다윗의 별이죠 예배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슬렘 그 나라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신부들이 또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예 예 예 예 요거 끝에 여기 입구 정면입니다 아 여기는 내가 보니까 LG가 있어가지고 자 1시간 너무 반가워요 삼성 LG 보면 제가 와 서비스 센터니 육신적인 건 못 속이는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저기 거기 폴리카미 아까 거기는 예배당이고 폴리카미 순교한 성 위에 올라가 보면 전체 거 다 보여요 그 성이 다 보이는데 성 위에 올라가 보면 성 위에 보면 여기 베르가마 있죠 이게 버가모입니다 그 위치를 지금 얘기해놨어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고 하는 거 여기 버가모 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서문화 지역입니다 에페소스 해놨죠 에페소스 지역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터키에 지금 여기 가보면 이 성경에 있는 지역 이름들이 거기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 찾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면 그런 성경에 있는 지역 이름들이 다 있고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역 이름 자체가 이 단어들을 보면 저는 기쁜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성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게 성입니다 성 우리 저 폴리카프 형제님이 그 가운데 있다가 이쪽으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순교한 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죠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높습니다 높은 곳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조와 같이 우리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우리 터키에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일곱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자를 통해서 브래밍 행제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 가운데서 일곱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복이요 훈계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복이요 또한 훈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 그 형제들이 폴리카 병제가 또한 요한 형제님이 또한 빌립 형제님이 많은 주님 믿음의 주님 그런 주님 빌리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떠나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고 친지를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비하고 있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이 적은 무리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며 오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저희들이 혼자가 아니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환상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신부들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적은 무리가 있는 그 신부들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기계답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신부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메스 행제님을 통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에 이렇게 귀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형제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떠날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또한 또한 도착하는 우리 데이빗 행제님 하나님 또한 무사히 잘 한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국에서의 또한 사역을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